자, 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상황별 행동이에요. 응급 상황 시 알아두면 좋은 연락처들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응급 상황에 학교 간호실을 몇 층 몇 호에 있는지 적어놓거나 그려놓으면 굉장히 좋아요. 위치를 적어주세요. 몇 층에 복도 끝에 있다.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고요. 담임 선생님 이름을 미리 알고 외워두세요. 그리고 적어두세요. 그러면은 내가 영어를 못할 때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보여줌으로써 이제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학교 사무실 위치도 몇 층에 어디쯤에 있는지 적어두면 좋습니다. 사무실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어두면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친한 친구,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친구의 친구를 찾아주거나 선생님을 찾아줄 수 있겠죠? 자, 이제 여러분은 이제 친구의 친구를 찾아보면 좀 이끌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